그..그거 어때요? 음료? 음료? 이거 맛있는데 은근히? 망고야? 그 탄산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어차피 탕영피디가.. 아 이거 잘 먹었대요 왜냐면 내가 골랐지 이거 또 괜히 비싼거니 커피나 먹지 커피 말고 아무거나요 했더니 이렇게 비싼 음료를 모시고 올까요? 네 어휴 제발..제발.. 아 그거 오프워터가.. 큰일라고 했네 성재형 닭고기주스 먹는거 아시는 분? 앞에서 만났는데 그걸 빨고 있더라구요 뭐 어떡하나 차에서 뭘 계속 먹고 있길래 앞차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넉살존이길래 나도 형 왠지 형찰로 갔더라 그래서 봤더니 여자분이 날 째려보겠지 그래서 자세히 못해 넉살으 분명히 이거 성재형인데 진짜 아 쓰다 넉살얼 머리 좀 감고 아까 개웃기네 어떻게 열었지 어떻게 열어셔야 되나 열어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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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십니까 여기 앉으십니까? 가운데서 가운데서 지정석인가요? 지정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앉으세요 어? 물이 있었네 어디가 가장 명당자리인가요? 아무래도 제 옆에 아.. 여기 있었어? 눌렸군요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명당이라는 단어 잘 안 쓰지 않나 기운이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얼음컵만 가져오는 거예요 물을 다 먹었습니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응? 여기 댓글 실시간이에요 아아 아아 아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여기 여기 유튜브도 나가고 치즉으로 나가고 카카오로도 나가고 동시 동시하고 있어 그렇군요 소리도 나가나요? 다 나가죠 소리가 안 나가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 내가 마이크를 안 찼는데 아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저음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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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요 나름 좋아 음직에 그때 형 여기서 사진 찍으시고 네 국방 오셨어요 그게 언제지? 작년인가? 아니 몇 달 전이죠? 얼마 안 됐지? 진짜 얼굴이 좋아졌네 살이 많이 쪄요 오늘의 은영이 진짜 은영 등다랑 진짜 엄청 비슷해지고 계속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아 지금은 아직 볼륨 조절은 네 지금은 그냥 여론은 났는데 아직 시자가 나는 사담 예 탕미노트 탕미노트 아 실제 탕미노트 실제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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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배송지 아나운서님 제가 더 마르신 것 같아요 제가 팬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때 사진도 찍을던 것 같아요 네 방송국에서 사진 찍어본 사람이 예전에 서태지 와 서태지는 언제 어떻게 찍으셨어요 서태지가 대박인데 아 MBC에 있을 때 제가 아 M본부에 있을 때 언제 MBC에 서태지님이 나오신 게 언제 그러니까 일산 드림센터 개국하고 처음에 그 버뮤다 트레이앵글 앨범 처음 컴백했을 때 그때 몇 년 전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MBC 청원경찰 있잖아요 M본부 청원경찰이 그 서태지씨가 따로 경호팀을 따로 데리고 왔어요 청원경찰이 있는데 와 자기 경호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호팀조차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뚫고 들어갔어요? 그 스탭들 무대 짓는 스탭들이랑 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탭 보컬이 빌려가지고 재밌다 하판 늘고 진짜로 진짜로 네 강목이랑 이렇게 그래도 사진 찍고 이러면 거기 이렇게 걸렸죠 나중에 걸렸는데 얘기해가지고 대장 한번만 해가지고 그건 대박이다 그 이후로 처음 어 서태지 배성재 레츠고 월드와이드 서태지 배성재 서태지 그리고 갑자기 확 변하네 장르가 확 변하네 뭐지 문화 대통령이신데 이분도 댓글이 진짜 웃겨요 아 댓글도 다 읽어주세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방송 들어갔을 때는 많이 읽어드립니다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는 네 보시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희미에 걸리지 않을 만한 것들 괜찮은 거 정도로 근데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댓글러분들 아 이거는 너무 대단하죠 근데 저희도 코미디는 개그맨이다 보니까 가끔 뭐 그런 신전을 좀 들어요 네 댓글러들보다 못 웃긴다 세상에 이 사람이 더 웃긴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신박하고 되게 웃긴 댓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들었을 때 어? 좀 자존인심은 산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재밌는 댓글을 달은 사람이 매번 100개를 내려면 100개가 다 재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인데 정말 다수잖아요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무차별 폭격 중에 하나 그냥 맞는거지 그쵸 저희 이분들은 집단실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분들은 저 이집트 노예를 못해 일단 이집트 노예 할 수 있는 사람 좀 와와보라고 해 어머 진짜 그 저기 노예라는 단어를 좀 건설노동자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디저거 팡팡이라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네 되게 얻어걸린 개인기였는데 아 크래식이죠 그거 진짜 우리한테 경쟁심 느끼네 근데 제가 좀 많은 그런 어떤 플랫폼들의 댓글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정말 최고의 댓글들이 모여있는 단체는 거기인 것 같아요 라이브 스코어라는 그 그 스포츠 스코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댓글들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스포츠 팬들이 역시 선을 선을 막 이렇게 타나요? 아니면 넓는 것 같아요 많이 넘죠 많이 넘는데 선을 타는 댓글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댓글이 좀 많이 막혔죠 그래도 여러가지 컨텐츠에서 네이버도 막혔죠 그렇죠 클린봇 클린봇들이 기계가 아주 깔끔하게 다 청소해 주고 지금 164명이 보고 있네요 보통 많이 많이 보시는 164명은 어때요? 여자 게스트들은 좀 많이 오시는 팬층이 두터우시니까 여자 게스트분들 여자 게스트분들 보러 많이 오세요 그럼 보통 여자 게스트분들 오실 때 몇 명 정도 자릿수가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댓글이 이 속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막 바라라라라 이렇게 근데 저희도 이게 좋아요 댓글 보면서 편안하게 확 올라가면 슬로우챗 저희가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낫지 일단 단톡방이 좀 광고라도 좀 하고 올까 거의 이거는 저희 깨톡 단체방보다도 느리게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석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저 지금 깨톡에 있는 단체방보다 느리게 올라가는데요 크크크크기라도 좀 쳐봐라 근데 이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보통 근데 또 오시던데 여성 게스트분들이 많이 그렇죠 많이 들어오시죠 근데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손가락 아프시니까 근데 우리 명근이 오늘 메이크업하고 왔네요 아 오늘 그게 아니고 아침에 목동을 두 번째에요 지금 아 스케줄 있으실까 아침에 컬투쇼 아 컬투쇼도 라디오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거의 보이는 라디오 네 상황 같다가 지우지 않으시고 꽤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떴네요 다섯 시간 한 두 시간 떴습니다 두세 시간 떴습니다 한 번 눌러줬어요? 네? 한 번 눌러줬어요? 네 네 형님은 그냥 바로 오셔서 다이렉트로 네시로 여기서 비상계단해서 잔 거야? 네 급하게 뭐 뭐 해도 이제 티가 안 나는 나이오 간 안좋을 수 없고 또 주영이 형만 간 안좋은거 간 얘기는 노래하네 제가 이 팬층님들을 몰라서 지금 빠르게 올라간거는 멘트가 괜찮아 요런 식의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 간 얘기 근데 간 얘기 저는 되게 익숙한게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의 댓글에 아 그렇지 병원 가보라고 심지어 이제 전문의 분들까지도 혈색과 제 입술색을 굉장히 도영이 형 건강해 네 굉장히 건강 그저 피부톤이 그런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저희 이런 분들이 거의 100살 넘게 살아요 네 아둥바둥 갈게 장례식장에 아 지금 수영이 형 얘기 소드래곤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 비슷하다고 두드래곤 앞에 멘트 하나씩 외치는 거 있거든요 어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더 줘 네 더 줘 다르다 1층이랑 응? 1층이랑 달라 1층이요? 아 그 1층 컬투쇼 다르다는게 여기 누추하다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환경 시스템이 자유로워가지고 거기 이제 관객이 있어요 도둑방송 같죠 급하게 차려놓은 거 같죠 아니 이거 하면 뭐 푹 주시는 거네 라이브 투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누추하대 해적방송 나왔네요 해적방송 도둑방송 해적방송 아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게임 너까지마 피아 도무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피아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 김지원씨에 이어서 에스파 카리나의 마음을 훔친 남자 넉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에요? 이거는 너무 과하잖아 이렇게 책 쓰지 말라니까 진짜 작가들은 카리나의 마음을 훔친 남자에요? 훔쳐서 어디다 놨어요? 뭘 훔쳐요 훔치긴 너무 과격한 문장이야 이거 훔쳐 으악 진짜 놀토에 출연한 여자분들이 이제 넉살씨에게샷아웃을 많이 하는데 넉살씨 뭘 많이 해요 여기 뭐 기사까지 나왔어요 넉살씨 팬이다 놀토 카리나 의외 취향 고백했다 아 의외 의외 의외다 의외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의외는 뭡니까 이거는 무례한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의외죠 뭐 그렇죠 기자님도 의외죠 맞아요 뭐 좋아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뭐 랩인줄 알았는데 토크 쪽을 좋아하시더라고 아, 예능인으로서 좋아한다. 개그맨으로서. 그럴 때 기분 어때요? 좋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그거에 목숨 걸고 있어요. 랩보다도 내 멘트가 좋았나? 재밌나? 나 재밌나? 이런 거에... 아, 근데 워낙 이제 래퍼분들은 약간 인상이 세기로 유명하신데 둥글둥글하신 순하 씨니까 좀 더 둥그러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주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놀토랑 베텐 콜라보도 좋으니까 넉살 걸고 한 번 좀 모시고 오세요. 제발요. 저도요. 제발 누가 기세워주나 나는. 제가 장난은 컸는데 이분들은 안 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오실만 가버리면은. 다른 게스트로 다른 채널에 오시고. 근데 혹시 시도는 해본 적 있어요? 절대 없죠. 아, 없어요? 그럼 제가 처음 뵙는데 혹시 라디오 좋아하시면 베테나 한 번 나와주실래요? 이걸 하는 게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게 좀 편이라니까. 아니, 비제도 아닌데. 아니, 제가... 아, 저는 그런 님이... DJ라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더 줘, 돈을. 다음, 다음 DJ가 나와. 이 돈으로는 그 말 안 나와요. 바로 내가 물려받을 거다. 뭘 물려받아. 아니, 혹시 본인 자리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또. 근데 제발... 소개 좀 하고 들어오세요. 소개를 아직 못했는데. 소개를 아직 못했는데. 진호야를 외치는 톤만으로도 웃기는 개그맨. 남호연 씨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호연 씨입니다. 김정현입니다. 예, 예, 예. 두 분은 뭐 대단합니다. 마이크 열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거 함께 진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다가 돈 무브로... 아, 네. 꼼짝 말을 돈 무브! 아, 네. 약간 미듀 스타일로 한번... 호연, 호연 형님이 약간 저기... 아, 나도 웃겨야 되는데... 살짝 찾아가시다가 그냥 멘트로 가시던데... 뭐 하시려다가 약간... 잠시만, 이게 무섭네. 보이셨어요? 아니, 텀이 있는 게 너무 웃겼어. 아니, 영어를 쓰길래... 폴경이 작가님이 꼼짝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다. 아니, 이거 영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유 마피아, 갑자기 하기도 애매하고... 갑자기 나도 거기를 뭐... 영어로 써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개그 순발력은 최고지만 또 갑자기 언어 변환 순발력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조심을 할 정도였나요, 돈 무비? 하하하하하하 조심해, 돈 무브, 돈 무브. 꽤 위험한 단어. 김두현 씨는 유민상 씨 라디오 고정이셔가지고 녹음 끝나고 가끔 마주신 적이 있는 사이시고 또... 저의 사실을 찍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배송재 아나운서님의 또 열렬한 팬이고 예전부터... 제가 축구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축구는... 예전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라디오 녹음 들어가기 전에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태지 이후에 배송재가 두 번째다. 사진 부탁한 연예인은... 서태지 이후에 배송재였다. 아... 이거 지나면 어떻게... 잘 안 찍었어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서태지랑 배송재네요. 내려놓았죠. 서태지 앤 다이 배송재로... 하하하하... 시험 독특하시네... 라고... 갑자기... 배태지로 하시죠, 배태지. 배태지. 네, 배태지. 배태지, 배태지. 오, 배태지. 배탈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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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특히... 하기도 좋아하는데... 하드웨어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아... 근데... 90년도 월드컵부터 봤던 것 같아요. 와... 이탈리아 월드컵. 그쵸. 86년까지는 기억 안 나시고... 아, 그때는... 90부터. 90 월드컵 때 우리나라 3패하는 거 보시고... 아, 네. 딱 한 걸 넣었죠. 광복 안에 캐논슛. 프레킥. 근데 두영이 형은 여기 지금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네네. 소련 시절부터... 네. 누가 보면은... 아, 네. 저 어렸을 때 소련이 있었어요. 아, 그 고르바초프. 네. 거기서부터 축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좀 이후에 이제 소련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두영이 형님이 사실 조금... 연식이 좀 많습니다. 네. 저도 나이 듣고 너무 동안이라 놀랐어요. 형 좀... 엑셀 프레스토. 근데 더 무서운 건... 배성재가 더 많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공 시제죠. 오공. 저는 오공. 다시 한 번쩍. 격동의 70년대. 네. 서울의 봄을 이제 겪었으니까. 서울의 봄을 겪으라고. 아, 여기 댓글 쓰시는 팬분들도 지구지시네요. 마오쩌둥이 왜 들어갑니까? 아, 그렇죠. 성재형, 마오쩌둥 맞죠? 본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분석행... 어, 야. 그때서부터 해설을 하셨으면 지금 뭐... 네. 원로죠, 원로. 배택동. 막저둥이라고 하죠, 막저둥. 막저둥 배택동. 막저둥. 예. 자, 호연 씨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급히 투입된 게스트입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최성민 씨가 출연한 식으로 됐는데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코너 녹음 하루 전날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최측근인 남호연 씨를 꽂아두고 빠지셨어요. 아, 예. 네. 서로 이렇게 대타도 많이 해주고 그런 사이신가요? 네. 일단은 뭐 성민이 형이 제가 공교롭게 또 목동에 컬투쇼를 지금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민이 형이 대전방송에서 저를 그냥 놀러 가자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베테네에서도 성민이 형이 또 저기 같이 방송 받았다가 목이 쉰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갑자기 작가님에게 전화 와서 어? 저 성민이 형이 들었는데 나올 수 있겠냐. 저는 뭐 일이 없는 줄 아나 봐요. 신뢰죠. 하루 전날 역학하는 건 신뢰지. 하루 전날에. 하루 전날. 컬투쇼도 그랬거든요. 하루 전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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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sz 싫어 싫어가 뭐해? 싫어 싫어! 누구? 싫어! 여자 게스트! 여자 게스트! 여자 게스트! 여자 게스트! 여자 게스트! 여자 게스트 불러줘! 싫어! 나야 너무 사람 가까운 얘기긴 해요. 아니 뭘 제가요? 아니 이상하게 이런 그런 라디오 아니에요? 그런 라디오가 어디 있어? 맞죠. 그런 캐릭터였어요? 아니 저 애도 있어요 너! 남자야 싫어 싫어! 제가 작은 불씨를 당겼네요. 죄송합니다. 더 좋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전날이나 이럴 때 갑자기 급하게 캐스팅이 오면 너무 아유 예 됩니다 됩니다 이러면 너무 속없어 보이니까 내일 잠깐만! 없는데도! 한 템포 쉬고 잠시 후에 잠깐만 내가 전화 끊어봐 내가 금방 다시 연락을 좀 확인할게 아싸 한번 하고 이제 다시 전화하자 캘린더를 한번 여는 걸 보여주고 3분 내로 근데 콜백이 바로 되게 빨리 받네 스케줄? 될 것 같아 사실 여기 아까 작가님께서 6시 50분까지만 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집이 가까워서 6시 20분에 도착했어요 30분 돌아다녔어요 아 진짜로? 한 번 먹어도 한 번 쩝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급하게 마치 왔듯이 49분에 전화를 드렸죠 아예 지금 도착했는데요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나보다 빨리 왔다고 하시네요. 이 사람들로 접속을 쉽지 않아요. 원래 이제 B급 청문회 팀으로 따로 모시고 싶었는데 그 정도 빨리 모시게 된 거고. 감사합니다. 또 생각을 해 주셨죠. 너무나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 보십니까? 그럼요. 아니, 왜냐면 배틀에 나왔던 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꽤 자주 나오세요. 네. 안 그래도 성민이 형이 나오면서 그거 하나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님을 혹시라도 괜찮으면 저희가 약소하지만 특집을 간간히 하고 있어요. 무슨 특집해 가지고. 그래갖고 배성재 아나운서님 한번 묻셨으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살벌해서요. 얘기 좀 잘해라 해서. 만약에 섭외를 온다면 응하실. 아, 근데 거기는 너무 살벌해서 제가 거기 갖다가 그야말로 해부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너튜브계의 카스테라 같은 방송이에요. 잘 보였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성재형 맞은편에 서태진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위인트식으로 왜냐면 실제로 저기 그럼 저 방청 가겠습니다. 밑에 두영형은 나왔지만 밑에 또 컬투쇼에 김태균 선배님 나오셨고 백하 형님이랑 같이 해서 DJ특집도 해가지고 무시무시하네요. 용국이 형도 한번 나가셨잖아요. 다 나왔어요. 용국이 형도 힘들어하던데 유희간 선수도 야구 특집으로 나오고 희간씨도 나가고 그래서 한국당 히딩크 감독님이랑 배성재 아나운서랑 딱 나가고 있어요. 그럼 나가야죠. 이거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초코트집에서 무리뉴 클럽 이렇게 세 명까지 무리뉴 히딩크 배성재고 퍼거슨 대신이에요. 퍼거슨 대신 가야지 이거. 사실상 무산된다라고 나보현 씨는 근데 sbs 라디오 오실 때 1층에서 잡히신다는 예예 왜 잡히는 거예요? 초반에 이걸 들으셔야 돼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컬트쇼 초반에 tjb 대전방송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갑자기 저는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왔는데 컬트쇼는 방청객분들이 있잖아요. 몰라고 그냥 갔는데 저는 sbs 우차사는 등총돈만 목동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sbs 출신이신데요. 네. 그런데 딱 왔는데 갑자기 줄을 쓰래요. 그래서 누구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컬트쇼요. 아 방청객인 줄 알고 줄 쓰래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호현이에요. 명단이 없는데요. 게스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그런 에피소드가 오늘은 명단이 줄 섰어요? 그렇다고? 서야죠. 저는 모르니까 줄을 쓰고 나서 제가 뭐 저는 지금 회사가 없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니까 에니저가 없고 또 축제 차량 이런 거 타면 어? 어디서 오죠? 이건데 저는 이제 카카오 택시 타고 왔으니까 진짜로 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아 잘 썼어요. 그래서 아 게스트도 줄 써서 들어가는 데인 줄 알고 아 근데 딱 오늘은 어떻게 오셨죠? 이제 딱 아시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 호현님 남호현님 베텐으로 왔습니다. 말씀은 해 주시죠. 하면서 두 분은 근데 친분이 어느 정도 친하신 건지 저는 저는 두영이 형한테 30만원까지 그냥 빌려줄 수 있네요. 30만원 정도? 거기까지면 형제네 형제 그렇죠. 요즘 시대에 딜 가다가 선행하는 느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큰 돈이야. 30만원 정도. 저도 많이 친합니다. 그래도 한 3억은 어이 두영씨 3억을 네. 잠깐만. 제가 30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빌드업 잘해줬는데 받아보고 30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했는데 3억이 나와요. 몇 빼요 이게. 두영이 형 같은 경우는 코빅도 같이 했었고 그때 같이 코너도 했었고 코너라는 거는 맘이 맞는 동료들이랑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항상 두영이 형이 옆에서 제 시너지를 좀 왜냐면 진짜 오랫동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따로 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도 보고 신기한 게 롯에 지금 배텐 전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두 번이나 했는데 우연치 않게 그것도 두영이 형이랑 같이 촬영을 하게 된 미팅도 같이 두 명이 섭외됐는데 그게 있죠. 한 명이 우연이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오늘도 대본 보고 두영이 형이 있는 거예요. 작가님들이 진짜 모르겠구나. 어제 들었으니까 몰랐는데 몰랐죠. 두영이 형이 있네. 이번 주 청취율은 포기하셨구나. 버리는 날인가 버리는 날인가 이 친구가 이거 너무 좋아요. 두영이 형이랑 같이 곡도 좋고 용국 씨랑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신가요? 용국이 형은 저 이제 데뷔 때 제가 스무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 용국이 형이 파릇팟할 때 내 스타일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곱창집을 하고 계시지만 그럴 때도 저희 B급 청문회에서도 한번 추연을 해주셨고 용국이 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되게 어렵다. 생각을 안하는 날 것에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인생은 직진이다 그런 거기서 제일 많이 포장해 주시던데요. 아 그렇죠. 저희가 정영국 씨는 거의 지금 12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12년은 대박이다. 저희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엠본부 공채 출신인데 정영국 선배가 공채예요. 네. 되게 공포의 11기라 그래가지고 공포의 10기? 저는 15기인데 기수 선배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네. 실력도 실력이고 기강도 기강이고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우리 무서웠었는데 다행히 저희랑은 접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이제 엠본부를 떠나서 SBS로 이적을 한 상황이었고 저희는 입사를 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별로 그렇게 근데 이제 바로 위에 위에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되게 무서웠다. 아니아니야. 기강이 절대 내가 그랬다고 아니아니야. 내가 그랬다고 내가 부동스러웠다고 아니아니야. 무서울 수 있죠. 딱 보면 무섭게 생기긴 했어요. 머리도 빡빡이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처음 딱 입사하고 나서 한 2주인가? 2주 지냈는데 그때 SBS 한참 하고 계실 때 놀러왔어요. MBC 그 대기실로 놀러오셔가지고 정윤구 선배가 쫙 사열한 상황에 사열을 인사 한 번 드렸죠. 근데 뭐 별배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어 그래 열심히 해. 야 그래 열심히 해. 그렇죠. 뭐 이렇게 남들한테 뭐라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때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윤구 선배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 선배들이 선배 오셨으니까 줄 서서 인사 드려라. 줄 서서 인사 드려라. 코미디언 기강이 또 무섭구나. 그땐 그랬죠. 벌써 한 사단장 스타일로. 18년, 19년 전이니까요. 아 진짜 옛날이구나. 저희 SBS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갖고 영광병은 편하게 편하게 저도 뭐 접점이 별로 없는데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12년 동안 같이 또 끌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도 형인데 그렇죠. 제가 워낙 하대하면서 아니 저장은 신으로 저장했더라고요. 신이에요.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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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알고 있네. 네. 신이에요. 진짜로 저장해가지고 영국이 형님. 너무 좋다. 아니 근데 그 필리핀의 셀프에서 노리고 있으시면서요. 스탠딩 코미디를. 아 예. 아니 저윤국씨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노리지. 왜 자꾸. 그러니까 왜 거기서 노리시는 거예요. 야 이 시장에 이 시장에 이미 얘기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과포화 상태가 외동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아 거기 주부장창이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 해야 되니까 선수 모집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윤국씨 요즘 필리핀 한 달에 한 두 번씩 드나들거든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알죠. 알죠. 서로 좋은 주구로 하는 거 있네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이에요. 도시 같은. 거기는 바다가 없는 대도시. 저는 휴양지. 그럼 라이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약간 싸움이 있겠네요. 멀어요. 싸움이 많아요. 영역더툼하게 떨어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언어도 달라요 심지어. 그리고 개그맨 중에 동남아에 가거나 예를 들어 필리핀 쪽 가면 두영이 형을 못 따라갑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가면 보통 어디가 좋지 현지에 가면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되고 하잖아요. 두영이 형은 도착하자마자 거의 현지화가 됩니다. 바로 두영이 형한테 개그맨한테 듣기로는 하자마자 거기 툭툭이라는 툭툭이라는 툭툭이 있잖아요. 그건 보통 같이 우리가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거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내리자마자 일단 더우니까 우통을 까고 툭툭이를 갑자기 달려서 잡아서 탄 다음에 거기서 이발을 하러 갑니다. 현지에서 머리부터 머리부터 머리 자르고 가지고 거였잖아요. 보통 그게 굉장히 저렴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리자마자 이발을 거기서 하면 거기는 이제 샴푸하면 요금이 따로 들어가요. 샴푸 요금이 따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발을 하면 약 1700원에서 2000원 정도 싸네요. 샴푸가 2800원입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이발이 Caroline 툭툭툭툭 털고 톡툭툭 털고 그냥 나와요. 툭툭툭 털고 뭐 일 있어 너. 보통 외국 나가서 이발하기 쉽지 않아요. 내 스타일이 있는데 형 꼭 외국 나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아는 친구들이 필리핀 필리핀 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가면 거기서 툭툭이를 빌려줘요. Talking 나 진짜 대박이다. 툭툭이를 받쳐놓으니까 저는 택시 타기 돈 아깝잖아요. 지금 성역 다니는 고장에서? 툭툭이를 빌려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호텔이나 큰 마트 앞에서 검색하려고 툭툭이에 기대가지고 검색해보시면 광관객들이 타요. 이거 LPG2에요. 진짜 광관객들이 타요. 신혼부부가 불렀대. 신혼부부가 불렀대. 어디 호텔. 어디 호텔. 내가 얘기할게. 신혼부부가 개그맨이 처음에 모르고 몰라요. 머리도 묶고. 툭툭이 길어가지고 유통 벗고. 헬로? 호텔 오케이? 그럼 저 어이없어가지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50패스 오케이? 막 이래요 저한테. 50패스 오케이. 어이없어가지고 쳐다보면 오케이 오케이? 100패스? 어 100 pass. Object Alright. Okay. 그리고 아까 호현씨 줬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저 공항에서 내리면 거기 계신 분들이 큐어고 확인하고 줄ätter הזρ Comeścia오 1966 vu 저 자꾸 국내분으로 쓸 BOX 내국인데? 왜 내국이인죠? 바로 하이패스 되는 거야. 리웡ense 이상etted? 에잇! 웨이웨이! 빨리 나갈 수 있네. 근데 그쪽으로 못 나가고. 아임 톤리스트. 아임 쏘리. 그럼 탄거네. 맞아요. 달에 한 번씩 가다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머리하는 게 진짜 대박이다 형. 아니 근데 머리 감는 거 싼 거 말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자주 가시는 거예요? 저 스쿠버 다이빙 환자여가지고 물을 좋아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스탠딩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돈 버려도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 국내처럼 헤어 선생님이 계신 거잖아. 진짜로. 그렇죠. 자주 가는 샵에 그 선생님 알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제이슨이라고 있는데 제이슨 바버샵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컨디션이 좀 안좋아요. 이게 잘 안나가. 그래서 잘하네요. 잘하네요. 그럼 한국 미용실보다 거기를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아내가 좀 싫어해가지고 그쪽에서 가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그 스타일을 또 또 그러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근데 거기서 진출해도 웃기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쪽분들이 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코미디한다 이게 아니고 어? 우리나라 사람이 잘한다. 저게 뭐 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한국 코미디언이다 이런거는 전혀 없는거죠. 근데 저는 거기 가서 현지 분들 뭔 말만 하면 막 빵빵 터져요. 아하. 실제 거기 비사야라고 해가지고 언어를 쓰는데 엄청 막 빵빵 터지시라고요. 저 그냥 뭐 별 말만 안해요. 그냥 어디가? 어디가? 고통이 있잖아요. 아스카모아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가? 이게 아스카모아또? 이게 어디가? 이건데 사람들이 엄청 웃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왜 웃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공개그도 되니까. 그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거기가 쓰는 언어가 제주도 방언 같은 거예요. 되게 센 사투리인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180에 헌칠한 외국 미남이 미국이에요. 누가 봐도 미국 사람이 와서 아따 성님 오랜만이요. 이러면 그게 현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웃길 거야. 아 그렇지. 어서옵성 막 이런 거 방언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또렷또렷하게 억양까지 살려서 쓰니까 근데 난 미남이다. 거기서. 아 그러니까 그걸 또 캐치된 미남이 아 나 외국 미남이다. 거기 가면 아이피아인가 헌칠한 미남이다. 방언으로 왜 배우신 거예요 말을. 아니 근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거구나. 그 언어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를 배우려고 사실은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아 영어를 배우려고 현지 따갈로그 비사야 비사야. 따갈로그는 정영국 형님 다니시는 거기. 아 이쪽은 세보아노라고 아 세보아노라고. 60초 안에 소개하면 넋베이비에게 이유식을 드리고요. 50초 안에 소개하면 넋베이비에게 커피를 드립니다. 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넋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김두영 빠른 81년생 충남의 예상실수 2006년 MBC 공채 15기 개그맨으로 개그맨으로 개그야를 통해 데뷔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남자신인상을 수용했던 개그인제 이후 TVN 코미디 빅리그로 이적하며 활득했으며 빠른 PC걸로 약고로 담당 특히 신체능이 좋아 몽게게 인재를 불리며 디스코팡팡 주인방계나 반려견 서엘리위 고릴라 진교위고인 이집트 노예고장 선생님들 말하면 다 표현하는 개인기장애 묘사장애 매회꿈이 있어 SNN 코리아에 출연했었고 작년은 양란의 국내 유일팀으로 일본 니온TV 서바이브 코미디 프로그램 글로벌 코미디에 참가 요즘은 땡티브 언제 오지 그레슈쇼쇼쇼를 통해 충청도 얘기를 하고 있고 스쿠드바다행 및 진짜로 세부여행 가이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호연 1985년생 본명의 남명근 점도와 정보가 개명을 추천해서 2013년 남호연으로 개명 호르몬 영화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던 중 대학로로 올라와 개그홀에 입단 2000년 우차서 비둘기 압착란 망보간의 보이지로 대타로 투입되면서 스무살의 개그맨 내비 이용진 이진우 양세찬과 함께 다양한 코너로 하며 우차서가 있겠다고 떠올랐고요 2002년 2013년 SBS 연예대상에서 두 번의 수상그러난 우차서가 폐지되고 MBC 핫당사 MBN 개그공화국 채널A 개그시대 SBS 개그투나잇 등 다양한 코미디를 보며 출연하면 전전하던 중 세상을의 추천으로 코미디빅릭에 들어가 진우야 놀자 코너로 초통릭 등 2024년 세상을 위해 만든 제작사 채널콘텐츠 제작소 1호 연예인으로 랭투브 B급 청문회 의원으로 큰 인기를 얻겠습니다! 끝! 너무 길어! 시간은 57도! 야! 그러면 그래도 이거를 했네? 너 비행기 두갈 때 고마워하세요 왜요? 제가 개인기를 몇 개 더 했으면 이해 못했을죠 그렇지 몇 개 빠진 것도 있고 실제로 래퍼의 딕션은 다르네요 확실히 아시아 최고의 래퍼 랩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도 딕션과 이게 그리고 늘었어요 꽤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읽는 걸 늘더라고 속도기 그러니까 저희가 딜리버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런 거 수다맨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랩이랑 관계없어요 그냥 실력이 는 거예요 작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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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이유식 드시겠네요 아무래도 예 이유식을 아이에게 드리고요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아니 근데 넋살님 자제분한테 그렇죠 애기 키워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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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애죠 네 그렇죠 부모의 이유식의 80%는 다 부모가 먹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애기가 그거 다 못 먹어요 한 개의 뜨거우니까 내가 맛보는 거지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근데 베텔에서 가져간 이유식 본인이 먹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이거는 진짜 논란이 돼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애기 이유식이 너무 많다 애기가 실제로 섭취하는 이유식 양은 별로 없다 엄마나 아빠가 많이 먹는다 남기면 생활 사장님이 내가 안 먹어요 여러분 행경 행경 아니요 저 아이 줍니다 하하하하하하 이심우 씨 김두현 씨는 3시간짜리 김두현 개인기 모음집 영상이 있을 정도로 레전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코팡팡 주인 반기는 반려견 서열 2위 고릴라 진격의 거인 이집트 노예 교장선생님 개인기가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죠 아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 뭐 방송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개인기 요즘에는 이제 생산이 잠깐 멈춰있어요 아 그런가요? 약간 가동 중단 상태고 잠깐잠깐 다 옛날 거들 그럼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보여주실만한 거 한두 개만 앉아서 이렇게 딱 보이는 라디오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고 주변 분들이 엄청 기억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냥 흘리듯이 했던 건데 뭐가 좀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보여주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교장선생님 아 교장선생님구나 네 이거 정말 똑같아요 교장선생님 내가 내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이런 뭐 교장선생님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똑같이 있는 조회라고 하죠 요즘에는 아예 없어졌는데 애국조회 그쵸 그쵸 옛날에 저희 때는 운동장에 모여서 월요일인가 막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한두 명 쓰러지고 막 그럼 마이크에 좀 살짝만 그 지절 게임성 한 번만 넣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링이긴 했는데 내가 좋아해 최고야 최고야 아 이거 되는거에요? 세천년 세천년 세시대를 열어볼 명문중의 명문 대 목동초등애교 전사들아 요번에 우리 애교 선배님들께서 17반 수천만원을 들여서 저 뒤에 체육관을 여기 4학년 7반 그 뒤에서 둘 둘 여덟 번째 너희도 나와 너 지금 헬기에 손 흔들었어 내가 너 아까부턴 봤어 너는 조회 끝날 때까지 손 흔들고 서있어 이런 스토리가 명확하네 연기력이 또 되니까 두개움이 아 이건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욱조회 때 헬기는 다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땅 땅 이렇게 파는 운대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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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죠 많이 혼났어요 앞사람 후드티에다가 휴지 집어넣는 놈 아 감사합니다 진짜 헬기야 네 저희가 뭐 넋살실 한번 배워볼 만한 거 혹시 없습니까 어 넋살샤에서 아니 예능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놀토를 하기 때문에 네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아 진격의 거인 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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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자주 이러고 다녀 완전 무지성이네 근데 아 이거 좋은데 여기서 약간 교정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게 손이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하나는 위로 하나는 옆으로 움직여 아 아 그리고 눈이 눈이 살짝 초점이 살짝 살짝 웃어야 돼 과하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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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집에도 자주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이거지 넋살 바로 우거구거 할 것 같은데 이거 정도는 뭐 근데 근데 아니 근데 래퍼로 한 획을 그렀는데 자 넋살씨 개인기 있나요? 네 근데 이거는 평소에는 못해요 그렇죠 방송에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저는 그 직경의 거인은 만화책으로도 그렇고 애니로도 그렇고 한 화도 통으로 다 본 적은 없 아 진짜 그냥 짤이 짤로만 그냥 캐치해가지고 하나는 디테일이 강해요 아 진짜 저는 그래도 뭐 형 거는 개인기 중에 이집트 노예는 제가 진짜 우울할 때마다 보는 건데 아 이집트 노예 바들바들 한 번만 가줘요 이게 근데 아 이게 되나 살짝만 살짝만 근데 이게 발끝이 포인트인데 다리가 잘려가지고 그래도 한번 아니면 채찍 한 대면 어때 맞춰주실까요? 아니 여기 얼마 주길래 채찍 때려요 아니 도대체 베텔 잘나가는 건 아는데 얼마 주길래 게스트를 채찍을 때립니까? 개인기 보여달라고 갑자기 성재형 벨트 풀어 성재형 벨트 풀어 고무줄 맞춰 고무줄 맞춰 고무줄 맞춰 찐으로 가자 오늘 근데 저는 실제로 때리는 거 보다 리액션이 소리로 때리는 게 더 리액션이 더 좋아요 이상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오케이 보이나요? 고맙습니다 형님 좀 갈까요? 이거 봤어요? 손 디테일 손 디테일 절대 절대 놓치지 않나 노면 깔리니까 노면 깔리니까 개인기가 저도 개인기가 부럽긴 하지만 이럴 때는 개인기가 없는 게 낫네요 네 이렇게까지 가면 라디오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만약에 기자님들이 기사를 쓴다면 김두영 배텐 방송 중 채찍 맞아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참 고마워요 형님 아 시키고 죄송합니다 진짜 라디오인데 해주셨어요 라디오인데 라디오인데 몸으로 하는 개그맨 프로죠 프로 고맙습니다 형님 도내 하고싶네 도내 하고싶네 도내 진짜 좀 합시다 우리 이제 좀 아 아 근데 이제 100개는 터졌겠다 막 터지지 몸개그를 주로 하시는데 사실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성우 역할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 성우 대신해가지고 내레이션이나 이런거 좀 많이 했던거 같아요 와 라디오스타에서도 성우 에피소드 형님 아 예전에 너무 웃겨요 하나만 어 그 잠깐 언급 다시 하는거죠 그 코미디언실 코미디언실 옆방이 성우실이었는데 그 막내때 쉴때가 없으니까 쉴때가 없으니까 성우실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몰래 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웃겨 성우분들이 갑자기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몰래 숨어있으니까 소리만 들리니까 네 갑자기 너 아까 밖에서 뭐라고 했어 여자 성우님이 어 선배 어 신청 좀 해요 어 놔둬봐요 놔둬보시오 아이 칠테면 저 봐 어 이게 떠비기인가 이게 뭐 진짜 실제 싸우신건가 아 녹음하시나 지금 주말의 명화 느낌으로 갑자기 팍 밀쳤는데 저랑 눈이 마주셔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죄송합니다 어 내 얘기 너무 좋아 이야 나도 보셔 호연씨는 목소리 톤이 좀 뭐랄까 톤이요 네 날카롭고 앙칼진 그런 느낌이 있잖습니까 호연이도 톤 개발을 진짜 잘해요 네 그 톤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아니요 톤이랑 자체는 개그맨에서 똑같겠지만 그 같은 배우분들 그러잖아요 같은 대사라도 그 약간 좀 감칠맛 나게 네 감칠맛 나게 맞사스럽게 쪼라 그러죠 예를 들어 뭐 안녕하십니까 이거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어 내가 아는 그 목소리야 고생하셨습니다 보다는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약간 그 쪼를 넣어서 네 그런 체계도 만드셨어요 네 그냥 일반적인 발음은 아니었던 네 호연이가 개발한 그 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톤이 뭐냐면 그 버스나 이제 전철에서 가끔 만나는 아주머니들 계세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약간 시비거시는 아주머니들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 그 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 예전에 유행했던 이제 대치동에 짤이 유명한 짤이 있어요 대치동 무슨 어떤 아주머니라고 그냥 베란다에서 혼자 뭔가 우한이 있으셨나 봐요 혼자 스트레스 푸시는데 톤이 야이놈들아예요 야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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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짤에서 야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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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놈들 거 조용히 하셔 뭘 쳐다봐 뭘 쳐다봐 뭘 쳐다봐 그 조용히 하네 너나 조용히 해 너나 조용히 해 너나 조용히 너나 조용히 나 이거 알아 그 비속어가 좀 섞여 있는데 거기서 욕하시잖아 짤에서는 야이놈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이고 그만하라니까 뭐 이거 만해 뭐 이거 만해 뭐 이거 만해 뭐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베란다 정말 네 톤이 너무 아 똑같네 아님 아 진짜 똑같네 베란다 네 나오더라고요 호연씨도 약간 그 평소 연습 때나 그 연습실에서는 회의실에서는 잘 안 보여주고 네 리허설 할 때나 그러니까 노크완나의 실전에서 그 포장을 딱 뜯어요 그래가지고 러블리가 좀 많이 세게 생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개그맨들한테 이제 계속 보여주면은 면역이 생기고 바로 생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아 근데 그 개명을 왜 하신 거예요 남명근에서 남호연으로 이렇게 제가 기사가 한 번 나왔었는데 원래 제가 데뷔할 때 이름은 남명근이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프로그램 오차스가 없어지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주에 저희 고모께서 그 이제 점집을 하세요 아 고모님이 고모님이에요 네 친고모가 가짜 고모도 있나요 아닙니까 그냥 이제 그냥 고모라고 부르는구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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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적게 피가 적게 피가 적게 피가 적게 피가 적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가 이제 2012년 말이었는데 명근아 이름을 좀 바꾸고 내년에 잘 될 거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아 예 그냥 뭐 이렇게 인사치레로 안 하시는 건데 정확히 2013년에 제가 뭐 어쨌든 제 가족이니까 고모가 말씀하셨는데 2013년에 상을 타게 됐어요 연예대상에서 남호연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고모가 이제 너무 또 좋아하시고 저도 감사하니까 고모 감사해요 근데 친구들이 야 명근아 명근아 그러는 거야 고모가 혼을 내는 거야 그 이름 바꿨으면 이름 박근혜 이름을 불러야지 야 이름 들어? 저희 고모가 그런 고모가 아니 고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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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혼낼 수 있을 수 있지 아니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름 붙었으니까 명근 이름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지 기운이 있는데 박근혜 이름을 불러야지 네 그렇고 나서 정확히 이틀 뒤에 전화를 했어요 고모한테 고모 감사합니다 어 그래 명근아 잘될 거다 하하하하 아니 별반타이 아니 아니 고모 톤이 진짜로 고모 별반타이 근데 고모도 아 차차 미안해 뭐죠 이름이 이제 그게 이제 기사에 한번 떠가지고 톤을 내시고 본인은 잘 네 근데 고모가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라고 그때 한번 야 근데 친척이 이렇게 또 그런 걸 봐주시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믿음까지 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 2024년 이후에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아 고모가 올해 네 저희 고모도 그런 게 있어요 같은 분야지만 저희 고모가 다른 분한테 이제 신년운세 봅니다 아 아 아 아 아 그게 다 달라요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같은 개그맨이어도 그렇죠 주인 신부님도 다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로 제가 만약에 두영이 형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우듯이 그렇지 저희 고모가 올해 하셨지만 본인의 신년운세를 또 다른 또 용하신 분이 있으면 아 그렇게 또 보시고 네 서로서로 그런 걸 상부상주하는 거니까 그렇지 저 또 페이도 하시고 복채도 해야지 복채도 하시나요 네 네 요새 그 모르겠는데 사업 확장을 하셨는데 오 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확장을 하셨는데 타로카드를 또 아 타로카드로 하신다고 배우셔서 타로로 뭐 그게 통하는 분야인가요? 네 동서양의 어떤 다 하시대요 네 뭔가 아 공부 직접 이거 공부하시는 거니까 오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우리 고모가 괜찮을까요? 아니 그건 좋은 거죠 뭐 네 좋아요 진짜로 남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진실하게 네 또 응원해 주시고 굿? 아니에요? 편견 없으시고 굿이요? 굿 안하고? 그럼 이거 받아줄게요 우리 고모 굿 많이 해요 이도류 이도류 동서양 이도류 굿굿 베리 굿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멈춰야 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아니 우리 고모는 너무 없이 하잖아요 내가 뭘 아니 지금 고모인데 자꾸 여기까지 하고 그 와 또 뭐 고만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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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빈자해서 아니 그냥บンモ 같은 얘기 하고 있어. 이도류 아니야? 타로는 서양이니까. 타로는 서양이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공부하셔가지고. 쌀전보다 갑자기 잠깐만 매달린 남자야. 그렇지. 왜냐하면 분야시니까. 생각해보니까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걸어가다 봐도 타로, 사주 같이 써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정확히 고모가 자신이 프라이드가 있는 게 너튜브는 안 하세요. 워낙 너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딱 오로지 자신만의. 오프라인으로 딱. 사주는 보시나요? 사주 같은 건? 한동안 본 적 있어요. 재미삼아라도. 저희는 어머니가 약간 매니아해가지고. 군대 갔을 때 타령한다고 했어. 정말 가장 좋게 포장했어. 타령한대요 갑자기. 그리고 혼났어요. 군대 가기 전에. 너 타령한대! 이러면서 점쟁이가 타령한다고 했다고. 마이너리티를 못했잖아. 군대가 안했는데 선혼낸 후 타령 이런 느낌. 더 정신 차리라고. 대학간다고 그랬어 저한테. 고졸이가. 섭정마도 대학간대. 군대. 군대로 갔죠. 대부분적인 걸로. 작도 타령하는 거라고 하신 거래요. 랩한다고. 어? 맞네. 뭘 또 맞네. 좋게 또 포장을 해야죠. 어머니 너 왜 이렇게 좋게 안 봐. 타령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좋게 봐. 고졸래퍼는 너무. 반대 심리가 있으니까. 더 군생활을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말도 안돼 진짜. 어떻게 포장이 안되네.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너무 웃기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너 타령한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게 1부야? 모든 걸 갈아넣어 쓰네. 아까 그게 1부였어.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 오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딱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개그맨 두 분. 디스코팡팡이 떠오르는 몸개그 1인자 김두영씨. 그리고 진호야 외치는 톤개그 1인자 남호연씨. 그리고 힙합신 1인자 아시아 최고의 래퍼. 다이나믹듀브의 절친 넉살씨도 나와있습니다. 진짜. 그게 뭐야. 이유직맨이야. 이유직 안 먹는 걸 알고 제가 안 먹어요. 진짜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예인씨 목소리로 설명을 들어보시죠. 아. 오늘도 결국 눈물이 좀 났네. 다들 깔깔. 자. 1차 지목대에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대에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마피아를 잡으면 백상. 2차에 잡으면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나 뽑으시죠 형님. 마피아 게임 너무 오랜만에 하죠.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이랑. 아 그럼 오래 되셨네. 네. 술자리에서도 전혀 안 하시고. 술자리에서는 산넘어산을 좋아합니다. 아. 마피아 게임입니다. 확고하시면 좀. 마피아 게임은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두혁씨는 마피아 게임 언제 입으셨습니까? 저는 영국의 영화과 졸업했는데. 그 쉬는 시간마다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교 때. 대학교 때는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치. 형 베이스가 연기라서 이거 분명 같구나. 자. 손으로 잘 가리고 봐주시고. 어. 종이는 어디 버리시면 안됩니다. 주머니에 잘 넣어주시고. 음. 공통 주제가. 네. 현재 직업을 갖기 전. 왕년 나의 주특기는. 집이다. 예. 직업 관련 얘기보다는. 나의 주특기. 예. 잘하는 거. 현재 직업을 갖기 전에. 나의 주특기. 예.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1차 제목 전까지 한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방송에서 하니까 재밌다. 네. 그렇죠. 다 확인하신 거죠. 라디오니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쓱 이제. 어. 이분들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맞추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 다 틀려요.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싹 다 틀려요. 요 두 분은 경험자. 그렇죠. 우리는. 어. 처음이니까. 예.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라디오다 보니까 오히려. 랜덤. 예. 근데 이럴 때는 이제 DJ분들을 잘 얼굴을 살펴야지. 예. 연기 또. 베테랑이시니까 또. 저희는 중자 정도 됩니다. 중자. 뭐요. 밥. 저기 메뉴로 갔네요. 갑자기 중자가 왜 나와요. 갑자기 중자가 왜 나와요. 갑자기 중자가 왜 나와요. 중급 중급. 중급. 중수. 중수. 제가 점심을 딴 걸 먹어가지고. 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회식 때 혼났어요. 너무 못해. 저기 피는 순간 다 티나. 작가님이. 너무 못한다고. 잘 좀 하라고. 전 혼날 정도로 못해요. 못한다를 빌드업을 까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깔아가는 거죠. 잘 풀리는 날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회식 얘기를 왜 했을까요. 회식이 혹시 지시오. 회식 좋아해요. 회식이 지시오. 아니야. 회식 아니야. 넋살 유부남이다 보니까. 아기를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회식 날만 항상 기다립니다. 회식 오면 다섯 시까지 안 가요 집에.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집에 늦게 귀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베텐도 회식을 하나요. 저희 하죠. 각기 합니다. 몇 번 나와야지 회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오실래요. 오실래요. 아니요. 제가 어떤 애. 좋은 자리에서. 프로 참석로인데. 아니요. 진짜 회식 좋아요. 그 근처에 저는 그냥 서성이고 있으면. 회식 오면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 저는. 포크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게임. 아 주구장창 술만 먹어요. 그. 룰러 하는 랩 파트너. 형.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아니지. 형 진짜. 포장을 하면. 사람 냄새라는 걸 좋아해서. 소주장 기울이면서. 막 이런 걸 좋아하면서. 앞으로 인생 얘기나 이런 거지. 주구장창 술만 먹자는 술주정뱅이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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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변으로. 아 여기 회침자라고 하신 분이군요. 회침자. 회식의 회침자. 회식의 회침자. 자 이제 슬슬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왕년 나의 주특기부터. 아. 예.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아니요. 일단 두 분은. 서로가 좀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정을 봤을 때. 그냥 뭐 사실 배성재 형을 제일 의심되죠 항상. 아 지금. 저희는 허구헌 날 매주. 기원적으로. 매주 서로를 제일 의심하긴 해요. 매주 의심해요. 네. 근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게스트 두 분 중 한 분인 것 같아요. 아 저희한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것도 이것도. 회의책일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시민이고요. 아 네. 자 그럼 왕년 나의 주특기부터. 넋사씨가 시범을 좀. 아무래도 제가 먼저 얘기했죠. 네. 술이랑 그. 힙합 말고. 아 술은 왜 거기 있으면 내가. 아 저 술 잘 마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회침자잖아요 회침자.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어 주특기 술 안돼요? 술. 그럼 저 주특기가 없는데. 주량. 아니 그거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공주 상태잖아. 제가 알기로는 넋사씨 처음 본 게 그때. 논리에. 그때. 끝까지 갔잖아요. 저 거긴 대부분 끝까지 남게 돼요. 아. 세윤이 형이 혼내어 가려고 그러면. 아니 그때. 꽤 좀. 꽉도록. 좋아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옛날 제 얘기는. 저는 근데 사실 힙합씬에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진짜 랩 말고는. 다른 능력치가 현저히 낮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좀 덩치도 매소한 데다가. 수색 수색. 군대는 수색배를 다녀갔지만. 그것도 뭐 휴가가 많다고 갔다가 이제 혼쭐 났죠. 근데 뭐. 제가 알바를 좀 오래 한 게 있습니다. 빵집 알바를 좀 오래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특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빵집 알바. 제빵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팔기만 해요. 아 팔기만 해요. 그래서 뭐 온갖 알바를 잡다니를 많이 했는데. 빵집 알바를 좀 오래 했어요. 아니 빵을 파는 게 주특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또 빵 이름도 좀 외워야 되고. 어 그래요? 빵 가격도 좀 외워야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잘했다 하기에는 가격을 외워서 좀 바쁠 때는 볼 시간이 없어요 가격표를.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식빵에 뭐 4천원 정도 하면은 3천원으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실시도 많이 했는데. 박포트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 빵을 보고서 이렇게 포스기에 찍었어야 됐어요. 아 그래야 돼. 그래서 뭐 근데 그러다가 빵 종류도 꽤 많이 알고. 폐급이네라고 하신 분이. 아니 근데 빵집에서. 아 너무 다이렉트로 그냥. 아니 빵을 그 포스기 잘못 찍으면 완전 폐급 아닙니까? 넉방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바하는 날은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비는 거야? 막 이런 거 많이. 만 원 이상 비는 게 말이 되니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근데 주특기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빵집에서 일한 게. 포스기도 잘못 찍으면서 무슨 주특기예요? 빵을 뭐 만들었으면 모르겠다. 빵을 팔기만 했다. 그거는 주특기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학교 급식 알바로 할까요 그러면? 아무거나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빵이 주특기예요. 카페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타이어를 팔을 수도 있고. 갑자기 빵이 나와서 좀 그러네요. 그렇죠. 단어가. 뭔가 수상하네요. 빵집 알고 오래 했어요. 빵집 알고 오래 한 게 나의 주특기다? 학교 급식? 학교 급식을 해봐. 근데 포스기 하나 제대로 못 찍는다? 나중엔 잘 찍었죠. 나중에 되게 잘 찍고. 그래서 종류도 좋아하고. 빵을 좋아해요. 그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빵이? 난 뭐 단팥빵. 봐봐. 주소가 전혀 없잖아. 주세때가 아니고 수상한데? 진짜 근데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좀 능력치가 많이 현저히 낮아서. 육각형으로 봤을 때 아예 그냥 스피어구나. 거의 몰빵입니다. 저는 진짜 팬으로서 퍼포먼스 있잖아요. 래퍼 하시는 분들 중에 장악력은 저는 넉사 씨가 그래도 주특기가 아닐까. 아이고. 무대 장악력. 무대 장악력이나 관계들을. 랩은 왜. 랩은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게 빼니까. 그렇죠. 본인의 업을 빼고 얘기해야 되는. 그냥 여러 종류의 알바를 많이 해봤다 정도로. 근데 장악. 장악력이라는 단어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무대 장악력. 무대 장악력은 뭐라고 쓰죠? 저는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이 친구. 무대 장악. 아니 제가 나이가 이제 40인데. 제가 한글 표현을. 무대 장악력이라는 단어를 못 쓸 정도면 제가. 지능 수준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지금 무대에서 뭐. 평소에 얼마나. 단어를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대 장악력 한 번 썼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뜻을. 그런 뜻을 아냐는 중. 한국인이 좋아하는 100개 단어만 쓰나요? 아. 장악력 못 쓰네. 다 의심하는구나 그냥. 장악력 그리고 단어로 나오기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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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그 정도입니다. 알바를 되게 많이 써서. 빵집 알바를 모르겠는데. 포스기 못 찍고. 잘 찍는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찍었지만. 나중에는 좀 귀신같이 처리를 했었죠. 두께.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영양과 졸업하고. 사실 그. 연기 전공 한 대학생들. 마지막에 고학년 되면. 걱정들이 많아요. 네. 뭐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없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나서. 대학문 연극판을 조금. 전달했는데. 아. 너무 힘든 거야. 연극이. 네. 삶 자체가 너무 이제. 좀 힘든 거에요. 수입이 되게 정보하고. 네. 엄청 좋죠. 엄청.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온라인 게임. 그. 게임 만드는 회사.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한거죠. 어. 뭘로. 뭘로 취직하셨습니까. 그. 프로그래밍하는 팀. 벤처. 진짜. 여섯 명이. 잘 할 줄 알아요. 좀. 좀 할 줄 알았어요. 컴퓨터를 좀 잘. 대박인데. 게임 프로그램. IT쪽으로. 네. 그쪽으로 원래 가려고 하다가.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예. 망했습니다. 망한 쪽으로. 왜냐면 월급을 못 주고. 그. 거미랑. 그. 게임 머니로. 줬어요. 에이. 아. 거짓말 에이.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피 묻은다이야. 30개. 피 묻은다이야. 아니 근데 이제. 자. 저희가. 미안합니다. 다들. 우리 사원들. 일로 오셔서 퇴직금 드릴게요. 당신은 피 묻은다이야. 부장검 드리겠습니다. 부장검. 플러스 부장검. 아니 근데. 멤버들이 다. 대학교 때부터 원래. 알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아. 멤버란 단어를 썼어. 네? 어. 그러네요. 멤버. 직장이면 직장 동료란 단어를 쓰는데. 네네네. 멤버란 단어를 썼어요. 날카롭다. 사원. 어. 그러니까 직장 동료끼리 뭐 이렇게. 멤버들. 아까 그리고 취직이란 단어를 썼어. 취직. 어. 걱정이란 단어를 쓰고. 네. 평소에 안 쓰는 말들을. 장악력을. 응. 너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계속 안 들었지. 어. 너. 언제 들어갈까. 이렇게 하세요. 장악력 하나. 장악력 하나 잡혔다고 지금 계속. 계속 지금. 어. 단어에 민감하니까. 장악력. 잘못돼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월급 못 받고.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 정국 찾으러 갈게. 그래서 오디션이란 오디션은 다 봤는데. 제일 위에 있었던 오디션이. 엠보 무. 개그맨 공채심에서. 어. 그래서. 운이 좋았었죠. 그 때 딱 보자마자 붙어가지고. 야. 저는 그래서 사회생활이 별로죠. 아. 그럼 그 때 게임이 완전 터졌으면. 그러니까. 프로게임 만드는 분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게임 만드는 회사였지만.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왔던 거는. 그. 보안사의. 그 은행. 대형. 대형은행의. 그. 과거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 메커니즘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형 어떻게 그거를. 프로그램인거. 그게 되게 막.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인데. 어떻게 연기하시면서 그랬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발요. 진짜 솔직히. 자동사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일종의 해킹입니다. 아. 해킹인데. 그런 거를 막. 어떻게 만들어 볼까 막. 하다가. 불법. 불법이잖아요. 결국에는. 아. 아. 형이 자동사냥 그걸 만들었어요. 아니 그니까. 해보려고 계속 이제. 트라이를 했었던거죠. 그니까. 불법을 해보려고 그랬다고요. 아니 뭐.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합법 불법이다. 막 이게. 제재나 이런 것도 없었고. 아이템 현금 거래 이런 것도 뭐. 확실한 법안도 없었고. 맞아요. 그때는. 다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그런.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의 주특기인데. 왜 갑자기 형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취조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었죠. 그냥 주특기가 뭡니까. 이런데. 진짜 무법의 시대. 야만의 시대였죠. 네. 댓글에 어둠의 개그맨 나한테. 그땐 그랬어요? 네. 아. 주특기가 이제. 주특기가 무법이다. 그쪽으로 아예 안 갔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아. 그래도 진짜 제주꾼이네. 그때 게임 터졌으면 완전히 진짜. 건물주 되시고. 다른 사람. 다른 삶을 또 사주셨죠. 네. 방송국을 사버렸을 수도 있으시고. 범죄라고. 주특기 범죄. 하지 않았다고요. 만들어볼까 하다가. 이건 너무 과격하네요. 네. 그럼요.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범죄동식 파이브. 무슨 언어 다르셨어요 그러면. 뭐 시. 그때는 다 시. 쿨쿨. 아. 주특기가 그러면. 아무튼 저는 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호연 씨는. 저는 진짜 주특기라고 하면 개그 빼는 거잖아요. 네. 개그 빼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알바를 했었어요. 네. 알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주특기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건 명칭 얘기해도 되는데. 그 분당의 여수동에 갈매기 집이 있어요. 갈매기 쌀이요. 갈매기 쌀. 네. 갈매기 쌀 이게 타운이 있어요. 거의 갈매기 쌀 거리에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 사철댕 갈매기 집이라고 거기서 이제. 일 끝나고. 아니 일 끝났는데. 학교 끝나고. 네. 이제 거기로 이제 알바하러 갔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단연코 제가 거기서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알바생으로 뽑혔죠. 고기를 잘 구신 거예요 아니면. 아. 고기는 아니고 그냥 판. 판을. 판을. 판을 제가. 보통 이제 가면 그게. 작대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병뚜껑으로 갑니다. 병뚜껑이요? 병뚜껑으로도. 아. 판을. 병뚜껑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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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으로 들어서 판을. 그 다음에 한쪽 손으로 또 이렇게 판을. 판 가는 거랑. 그리고 세척이랑. 이런 건 제가 단연코 1등이었고. 미트발보다 그렇게 힘들다는 사실이 유명하죠. 그 조금 틈새에 고기 일부를 하나 딱 이렇게 껴 가지고 이렇게 뺏는 적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세상에. 지금 주축기 시간이잖아요. 전쟁통. 전쟁통이에요 무슨. 거기 남은 고기를 집어서 먹는다고? 네. 그리고 나서. 먹어버릴 수도 있죠. 또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너무 친근감 있게 우리 손님들이랑 대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일할 때 팁 문화가 좀 있어서. 그렇죠. 단연코 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개척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팁 때문에 이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따라했죠. 지금 알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생분들. 그게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랬으니까. 학교 끝나면 애들이 사복으로 갈아입어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다 일을 한단 말이죠. 저는 철저히 교복을 입었습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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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구걸 아니에요? 구걸. 아니. 구걸이 아니에요? 그럼 내 축축기가 구걸이야? 구걸은 들어보세요. 아. 뒷바퀴. 아니요. 들어보세요. 교복이 진짜.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때 당시 저는 주급이라고 있었어요. 월급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주급에. 일주일마다 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삼촌이. 삼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애들은 사복 입고만 하는데 저 혼자 교복 입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괜히. 반찬. 뭐 좀 더 드릴까요? 팥채 좀 더 줘. 두부 좀 더 줘. 뭐 이거 물채 좀 더 줘.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내가 땀 캐니. 열긴 아니까. 어 이거. 스프레이를 이렇게. 학생이야. 누가 봐도 학생이거든. 교복 입고. 학생이 고생하네. 아 예.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알바하는 거야.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주급 받아서. 친구들이랑 경포대 놀러 갈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냥. 부모님 그냥 도와드려야죠. 아. 집에 없는 게 부모님 도와드리네. 근데. 그때. 저한테. 그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끝나고 나서도. 계산하실 때. 그 학생 좀 불러달라고. 그. 교복 입은. 그. 성실한 학생. 교복은 나밖에 안 입었거든. 저밖에 안 입었거든. 그래서 불러서. 네. 팁을 따로 좀 주시고. 제가 주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동네 자체가 약간 좀. 잘 사시는. 여유 귀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외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소문이 나갖고. 죄다 교복 입는 거야. 아. 유행 탔구나. 흐름에 선도주자예요. 팁 받기에. 근데 이거는. 호연님 구걸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교복. 교복도 교복 나름인 게. 5통 반으로 줄여가지고. 아니 아니. 저 안 줄였어요. 저 안 줄였어요. 안 줄였어요. 안 줄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교복을 입으니까. 거기 고기 냄새가 밸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가면 내가 또 잘 사는 줄 알아. 고기 먹는 줄 알고. 고기는 맨날 고기 먹고 오냐. 그게 아니거든 나는. 에이. 근데 이건 조금 쳤다. 양념이다. 아 잠시만요. 우리 집에서 일한 그 고기 냄새는. 그 맛있는 고기 냄새. 잠시만요. 두영 씨. 진짜 뭔지 알지. 오케이. 아 좀 치면 안 돼요? 하하하하하하 나는 솔직한 방송을 좀 원하지만. 그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안 돼. 5통 반까지 조갔잖아. 왜 거기서 하나도 안 돼.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는 뭐랄까. 제 주특기는. 그 친화력. 손님과 제가 그대 당시 알바생이었지만. 이런 붙임성. 그다음에 이런 판. 불판가는. 그런 게 이제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 호연 씨가. 그렇게 버스 탈 때. 교복을 아직도 입고. 아직도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갑 찾고. 여곡에 다니네. 버스카드 찍는 데서. 지갑 찾고. 교복 입고서. 어? 야재 해 놓고 가세요. 아이고 어떡해. 그냥 다. 아직도 구걸하려고. 하하하하 오늘도 교복 입고 올 걸 그랬네. 하하하하 잠시만요. 주특기 해킹 사진. 하하하하하하 이거 아니에요. 자극적이다. 아니죠 저는. 자극적이야. 그런 붙임성. 붙임성. 손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학생 요금 낸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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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특기 해. 그러면 어떻게 요약하면 고기판 갈기와 친화력. 그렇죠. 제작진분들이 너무 포장을 잘해주시네요. 맞지 맞지. 불판 갈기랑 손님들과의 친화력. 그래서 저로 인해 또 찾을 수 있게. 그런. 네. 삼촌이 되게 좋아했어요. 사장 삼촌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단어들이 몇 개 나오긴 했는데. 네. 이중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기가 딱히 없이 저는 구김없는 인생을 살아가가지고. 잠시만요. 장군차 운전병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운전하면 안됩니까? 아니 뭐 몇 년째 그 얘기를 하는 거 진짜. 알죠. 거의 매일 매번 라디오 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장모차를 몰았습니다. 운전을 잘합니다. 수영을 잘합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그럼 또 모자 잘 고르는 거 가야돼요? 하하하하 모자 잘 고르는 거로 가야돼요? 모자 트위스 킹이야. 모자 잘 고르래요. 모자 트위스 킹. 모초킹이거든요. 저 모자 잘 고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아 저 그래서 오늘 저 모자 뭐 어디서. 아 땡마켓 땡마켓. 장난치려고 갖고. 모자 어때요? 하하하하 장난치려고 쓰고. 아니요. 그린베이팩커스. 그린베이팩커스. 미식장구. 아까부터 계속 한번 치고 싶었는데. 모자. 인형한테 씌워놓은 모자 그 있잖아요. 사은품 이렇게 나눠주는 인형. 인형.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재밌으려고 이렇게. 아니 아니. 굉장히 유명한 모자. 네.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네. 그 음료수. 음료수 거기에서 협찬해주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예. 아. 진짜. 아.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그럼 실제로 운전은 지금 하고 다니지는 않죠. 운전은 저는 뭐. 하고 다니죠. 어. 매니저분 안 계세요. 매니저. 아직 그 회사 계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아. 계약은 하셨고. 계약은 했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음. 오. 계약하고 연락이 없었네요. 좀 잠깐만. 주특기가 호구 아니에요. 아. 아니. 남한테. 사기 당하는 거. 당한 거야? 이게 너무 착해져서. 유령. 회사는 있으나 매니저는 없다. 분명히. 따박따박 회사가 떼가는데 매니저는 없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안 되지. 매니저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있나요? 어. 매니저는 제가 쓴 게 아니라 넉 살 있었어요. 아. 아. 그랬어요. 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저는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제가 탑찬을 몰고 음식 배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저에게도 귀에 딱지가 않는다 진짜. 아주 좁은. 아주 좁은 공장촌에서. 했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건 좀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뭐. 과거를 어떻게 재밌게 꾸며요. 아니 얼마 전에는 뭐 엉덩이 뭐. 아직도 몽고반잡이 있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잠깐만. 신체비밀로 나오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몽고반잡이 있어요? 몽고반잡이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이게 진짜 복점이에요. 복점이야 진짜로. 진짜. 나 진짜 보이는 라디오인데. 이것만 아니면은. 네. 이따 화나씨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에요 아니면 갈색이에요? 아니요. 저 약간 그. 검은색인데. 검은색이요? 파리탄 검은색. 귀엽게. 떼잖아 이씨.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검은색. 아니 아니. 이게 있다는 건. 내 안에 어떤 순수한 소년을 잃지 않아. 맞아 맞아. 네. 몽고반잡이 왜 생기는 줄 알죠. 벌 자랐다? 아니. 아니 그. 애들. 애기들. 태어날 때 엉덩이 막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릴 때. 이게. 신이 복점을 주는 거래요. 무서워. 하지 마세요. 형님 그거. 무슨 소리. 약간 무섭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디.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고모가 그러시니? 고모님이 그러셔서.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요?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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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흐릿하게 있어요. 신의 채찍. 아니. 내가 내 복을 받겠다 하는데 왜. 아니. 그러면. 고모한테 맞았네. 그러면 뭐 여기서 피부 트러블이라 그래? 아니. 저도 예전에. 그냥 피부 트러블이었어요. 뭐 이래? 뭔가 좀 포장을 하겠다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삼신알매 스파이크라 그래가지고. 삼신알매가. 삼신알매가. 빨리 나가라고. 엄마 이거 좋다. 야. 엄마. 속적이 좋아. 그만 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엉덩이 생긴다고. 약간. 조찬아이 포장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반정으로 뭉쳤네. 몽고반지형 또 동기시네요. 그래도 뭐 잘하는 것들 굳이 나열하면 뭐. 저도 술을 잘 안취합니다. 그치. 몸이 또. 사실 술자랑하면 안되지만. 저는 이제. 잘 안취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방 가요. 뭐가 간다고. 뭐 느꼈고. 집에 간다고. 근데. 금방 가요. 주어를 빼놓으니까. 술 먹으면 가는게 많잖아요. 간이 금방 가요. 아니 아니. 몸은. 런 런 런 런. 주종이 어떻게 되신대요? 주종은 뭐 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주도 많이 먹습니다. 아. 분쇄기지. 분쇄기. 진짜 결코. 그러면은. 별거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그랬을거냐고. 예를 들어. 친구야 넌 이런거 되게 잘한다. 선생님이. 야 이런거 되게 잘한다. 너는. 이런거 있을거잖아요. 그런게 딱히. 무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무난한 인생인데 지금 대한민국을. 넘버원 지금 해선을 하시고. 엄만 잘 풀렸어요. 엄만. 저 형도 원툴인거죠 뭐. 저거 하나 빼면은. 원툴 원툴. 해성재. 주특기. 식탐. 그거 확실하죠. 마법주머니에요 배가. 다 들어가 그냥.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비누과 가봤는데. 제가 여기가. 그. 중개통이래요. 아. 펠리칸부리같이. 문세윤씨가 그래. 그래서 있어야 된대요. 아 세윤이하고 맞아요. 여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장. 여기가 있어야 됐나 봐요. 그리고 요 사실 턴에 되게 중요한거는. 앞뒤로도 넓어야 돼요. 앞뒷방. 그래서 이게 발성에 또 큰. 그렇지요. 이비누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치료를 안하고. 뭘 치료를 해야되죠? 뭘 치료를 많이 있다는데. 비만을 치료 대상인가봐. 아니 이비누과를 가서 이제. 이비누과 가서 왜 비만을 치료해? 네. 목이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가면은. 이 비의 비자가 비만이. 자 치료 2번인데. 갑자기 목소리 통이 펠리칸같이 좋다고 하는 말은. 그러게 조금 이상하네. 어 갑자기. 이비누과를. 아니 얼마 전에 갔다왔어요. 펠리컨이. 펠리컨은 아니겠지. 펠리컨이. 너무 어려운데. 펠리컨이. 펠리컨 아니야.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펠리컨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게 갑자기. 그정도 난이도는 안나와요. 베이컨은 몰라도 펠리컨은 좀. 베이컨? 역시. 아니 베이컨은 몰라도라고 한거죠. 몽고반점? 내가 먼저 얘기 안했어요. 몽고는 제가. 아. 자 그러면. 튜디를 들어가볼까요? 이게 다들 의심하는구나. 이게 뭐. 마피아가 할만한 행동이 별로 없어서. 아니 그 전 지시어를 한번 좀. 예시로 말씀해 주시면. 그 전 지시어는 뭐. 나올 만한게. 뭐. 단팥빵. 포스기. 예전에? 뭐 그런게 왜 나와요. 아니 아니. 예전에. 교복. 교복. 예전에 마피아게임 했었을 때. 자전거. 여기 제작진이 줬던. 진짜 형 말하는거 저 정도에요. 아 요정도? 그럼 잠깐만. 고추장 뭐 이런거. 일반적인 단어금이죠. 고추장 뭐 이런거. 그러면은. 갈매기. 넉살림이. 교복. 병따기. 근데 그 갈매기거리가 없는거 아니야? 갈매기거리가 분당에 있는. 저 보시면 돼요. 분당 여수동에. 갈매기살. 사철 갈매기살. 그 촌이 있어요. 거기서. 사실 막 둔부살이나 이런쪽으로. 갈매기살. 거기가 유명해요. 인터넷 처음에 나와요. 둔부살이 뭐에요. 둔살 아니죠. 우둔살이지. 둔부살이 뭐야. 저는 웬 말고는. 잠깐만 둔부살이 지시가 아니에요. 둔부. 둔부 아니야 둔부. 아잇. 아까부터 몽고관절을 유도하려고 그랬지. 몽고관절을 얘기 왜꼬라고 했어. 아니 가만히 있는데 몽고관절을. 아니 잘하는거 얘기하는데 몽고관절을. 그냥 좋아서 그냥 한거에요. 나 그 얘기 좋아하지. 근데 뭐 못먹을살은 아닌데. 무둔살을 둔부살이라고. 그래요 나 대학 안나왔어요. 아니. 둔부살은 그래요. 왜 맨날 학력방패를 써. 학력방패.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대졸자들 중에 무둔살. 어? 요거 많이 엮이네요. 회원님. 오늘 베테네 뭐. 반점. 고절. 너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 여보세요. 아니 물어봤어요. 제가 졸업을. 아니 저는 졸업하자마자 개그맨이 된 케이스여서. 근데 혹시. 고등학교 졸업 입으려고 학교 들어가신건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넉살님도. 세심해. 아 죄송해요. 이거 너무 심했다. 이건 죄송해요. 어? 무래라는 단어. 아 무래. 밥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나는 무래하게 안 느꼈는데 무래를 갑자기. 빨리 1차 해. 물회 아니야? 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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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회에요? 아니야 아니야. 우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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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무래. 1차. 이건 뭐야. 1차 지목. 1차 지목. 1차 지목. 1차 끝나면 가시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끝나면 가신다고. 오늘은 2차까지 있을거에요. 아 그 1차. 자 그러면. 근데 저희가 잡아내면은. 저희가 상품권 타는거죠. 시민이 이제 타는거죠. 네. 아 근데 오늘 좀 어려운데. 다 너무 잘하시는데. 저는 뭐. 저는. 개그맨이 관찰력이 좋아서. 누구를 보십니까? 저는 이제. 넋이. 넋이. 성의 넋이에요? 아까 기분 상하셨다면. 아닙니다. 이게. 개그맨들. 저는 범죄영화나 스릴레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취지원한 장면이나. 뭐 하면은. 제가 지금 그런 컨셉에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눈동자를 잘 못 마유칩니다. 아 눈이 아까부터 보니까. 네. 눈도 피하고 초조하고. 괜히. 전 진짜 아니에요. 화제를 돌리고. 네. 내 몽고반장은 갑자기 신의 채찍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둔부를. 신의 채찍을 제가 얘기한 적도 없어요. 네.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거 고르면 마피아가 이깁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마피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네. 배상재 하나가.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게스트고. 마피아 게임 처음 하는 건데. 맞아. 우리가 몰라. 뭔가. 리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리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저 즐기기만 하더라. 그렇다기보다는. 좀 속 이렇게. 멈침멈치. 아. 브레이크를 봤다. 한 번 봐보자. 어. 너희들한테 어떻게 가보자. 제가 꾸준히 계속 지켜봤거든요. 몇 시. 지금 십몇 년을 계속. 중계는 맨날. 그렇지. 서태지와 배상재만 보는 형인데. 그렇죠. 그 뭔가. 공기의 흐름과 톤이 살짝 조금. 중간중간에 살짝 버벅거림과 삐걱거림이. 그래요? 있었다. 그게 우리가 초면이니까 그래. 왜냐하면. 제가 원래 배려가 별로 없긴 한데. 이 게임할 때. 보통 이 정도의 말씀을 양보하시는 거예요? 원래 무례가 패시브인 분인데. 무례가 조금. 근데 오늘 대화 내용이 좀 적긴 했어요. 맞아요. 평소보다. 평소보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그맨분들이 나오면 원래 오디오가 꽉 차기 때문에. 조금 빠져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죠. 이게 게임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넉살 씨로. 그러니까.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호연 씨 봅니다. 아. 저요? 네. 부영 씨의 저를 지목하는 그 느낌은. 약간 두서없는 그냥 지목. 네. 잘못 봤어요. 사람은. 넉살은 오늘 보니까. 아. 최악체. 저는 랩 말고는. 굉장히 낮아요. 최악체 냄새가 나고. 저를 또. 호연 씨가 왔습니다. 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병따개 병따개로 불판을 된다? 근데 진짜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홈에다가 껴가지고 이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럼 병뚜껑 병뚜껑? 병뚜껑 너무 어렵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회식 자리가 있거나 사석에서 볼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불판을 회식 때 가서 거기에 뚜껑 뚜껑 네 그리고 갈게요 그냥 근데 변명이 좀 긴 거 보니까 호연 씨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 단어 때문에 그러면 저는 시민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뭐 잃을 것도 없는데 굳이 저도 백만원 백화점 상품권 백만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엑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단어 선택에 좀 미흡하지만 백화점 상품권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길어 오늘따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백화점 상품권 받고 싶어요 뚜껑인가? 뚜껑 저는 병따개를 알바까지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 알바 많이 했어요 그거를 병뚜껑으로 잘못 얘기하신다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뚜껑과 그 병따개는 진짜 천시 차이라서 네 호연이도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개그맨 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 아니었나 아 그 병뚜껑 병따개 제가요?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거죠? 아 저는 처음 봤는데 고기집 알바도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희 할 얘기 안 할 얘기 진짜 다 아니 근데 형 우리가 사석에서 만나서 주투끼 얘기할게 뭐가 있어? 개그맨이 같이 나와서 야 개그 뭐할래? 코로나 짜증인데 형 주투끼가 뭐였어? 어렸을 때 개그 빼고 얘기해봐 이런 얘기를 이게 여러분 제가 청문회를 해서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가야되는데 저는 진짜로 제가 만약에 마피아 하면은 저는 오늘 어차피 목동에서 자주 볼거잖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소원을 들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진짜 아 공약은 안됩니다 공약은 저희 불가 이 정도로 제가 방송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고기집에서 일한 것도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주투끼를 궁금해왔다는게 아니라 개그맨 하기 전에 무얼 했냐는 거에 대해서 엠티스 소녀를 처음 들으셨다는 거니까 아 제가 너무 일찍 해가지고 그랬지만 뭐 그런 계기가 없었으니까 나도 형이 지금 거기서 뭔 계기가 없어? 정말 많은 시간 프로그램이나 하는 건 아니고 게임회사? 야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다 서로 누가 누굴 만나고 어? 했는지로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발끈하시죠? 아니 아니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형제형 얘기대로 갑자기 유영이 형의 게임회사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회장님이 저도 못 들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네 여보세요 송도영씨 제가 무슨 거기서 검을 형이 받는 거는 내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형이 월급 대신 피묻은 검을 내가 받은 얘기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얘기를 우리가 왜 나눠야 되지? 그러면은 호연이의 그 거짓말이 탄로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라스에서 했습니다 잠시만요 나 호연이가 뭐라 그랬냐면 형 어제 방송 진짜 잘 봤어 그 얘기는 내가 라고 했는데 자 이거 탭을 돌려보세요 자 뭘 돌려봐요? 이거 있잖아요 뒷대감기 그거 보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재밌게 본 방송은 성우편을 언급했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어요 형 성우 그거 라스에서 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거 해줘 제가 리드에서 언급했어요 거기에 나왔어요 나는 그 성우편만 재밌게 봤다니까 아니 글리므로 봤다 이상하게 지금 코어에 몰린 느낌인데 저는 왜냐면 제 아시는 개그맨들은 많이 알고 저는 억울한 걸 당하거나 제가 이제 몰렸을 때는 이게 정말 만약 그러면 아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답답한 건 싫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목을 가야 됩니다 소신 투표로 1차 지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형 아니면 성재형 아니면 호연님 같은데 넋사 난 넋사 씨라 그랬는데 저는 갑자기 두영이 형으로 갑자기 여기에서 또 갑자기 또 확 오네 1차 지목 1차 지목 막 간에 몰리면 난사하잖아 이게 난이야 오지마 하나 둘 셋 하면 가르치면서 이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넋사 호연님 두표 저 한표 넋사 한표 호연님이 두표가 나왔습니다 아 DJ씨가 넋사 대성진씨가 이렇게 된 이상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공개해 주시죠 종이 보여드릴게요 안 돼 마피아 해야 돼 남호연의 정체는 바로 걸린 것 같은데 뚜껑 아니 경우에 보여드려야 되죠 자 제 정체는요 바로 이걸로 마피아 시원하다 시원하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단어는 뭐예요 단어 단어요? 아니 병뚜껑 말고 두부 두부였어 두부? 그래서 제가 아까 스무스하게 손님들한테 줬던게 파채도 서비스드리고 두부도 드리고 무채도 드리고 야 고깃집이랑 두부조는거 진짜 이상한데 그거가 너무 섬수해서 근데 정말 아니요 두부 아니에요 두부 있잖아요 그거 두부라고 했을때 깜짝 놀랐겠다 두부조림 있잖아요 두부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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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조각 나오잖아요 고깃집에서 근데 제가 이거를 누가 고깃집으로 두부살 누가 서비스로 두부살 이거 비슷했다 덕살 걸릴뻔했네 난 위험했네 두부조림 근데 진짜로 저는 지시어 받았을때 진짜 제가 했던거에요 거기 그 여수동 분당에 사철대 거기서 갈매깃살집에서 제가 한 2년 2년 가까이 했었고 이건 전혀 몰랐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나온거에요 운 좋았네요 병뚜껑 병따고 있는 제가 진짜 언어가 좀 짧아서 진짜였어 급하게 나온건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거야 병뚜껑 병따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그래 어쩐지 장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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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대장학력 봐봐 그러면 난 뭐야 나는 거짓말도 못하고 마피하고 언어도 잘 못타는 그냥 erweise 장학력이 웃겼어 장학력으로 거는 바람에 저희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막반인 사실은 혓바닥이 좀 길었 아니 나 형이 훅 들어와갖고 박entric 공격당하니mak preszuge는 막 쏟아져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 좋게 바보연 씨를 한 번에 검거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은 전혀 몰랐는데요? 양초기 씨 병뚜껑 얘기하고 갑자기 장학년 처음 얘기했을 때 뭐하는거야? 여상하게 몰렸네 그냥. 둔부 래퍼. 둔부살. 아 진짜 둔부살 진짜 구리다. 지금 제일 되는 거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최고죠 뭐. 눈물났어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해성재텐 오늘 너까지 마피아. 마피아로 남호연 씨가 지목돼서 바로 검거되는 아주 운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진짜 행운이죠 행운. 그래도 제가 자연스럽게 좀 했는데. 진짜 잘했어요. 자연스럽게 했는데 뭔가 좀 표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운에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말이 맞는 게 배성재 아나운서님은 그냥 제가 시민이어서도 저 지목하려고 그랬죠 솔직히 그냥. 아니 아니에요. 저는 오늘 느낌이 뭔가 호연 씨 같긴 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병뚜껑으로 간건데. 그냥 두불 진짜로. 두불 진짜로. 아예 상상도 못. 두불면 넋살이 걸릴 뻔했는데.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소극적이셨어요 배성재 아나운서님. 아니 원래 저는 오디오가 많으면 제 걸 줄입니다. 아아. 저는 또 배려의 디제이라서. 아 날로네 날로. 뭘 날로 보고요. 날로 날로. 날로 날로. 두혜 씨 오늘 소감 한 말씀. 아 끝났나요? 네. 아 네. 뭐. 마피아 축하드리고요. 아니 나는 축하한 게 아니지 형들이 받는 거야. 아 내심 걸려라 걸려라 했는데. 네. 저는 안 걸려서 좀 서운하네요. 형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네. 호연 씨 소감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베텐에 처음으로 왔지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우리말사전을 조금 더 공부해서. 네. 장학력 택배도 오시겠어. 어휘력을. 어휘력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사전을 가져오겠다. 네. 어휘력이 단어가.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 두 분 덕분에 오늘 계속 웃어서 얼굴 아픕니다. 눈물 났어. 진짜 재밌었습니다. 방송에 1시간인 게 너무 아쉽고요. 네. 다음에 꼭 다시 보실 테니까 좀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넋사 씨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된 게 맞아요? 아 너무. 눈물 났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괜히 몽고 반짝 몰고라고 하면서. 신의 책 찍 아까 누구야? 신의 책 찍 뭐야? 신의 책 찍 뭐야? 저희 사진 하나 찍으라고 해서. 찍으시고. 네. 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운데로 오시죠. 아. 여기. 이쪽으로. 황나랑 마음바지. 뭐 다른 거 없나요? 원래. 형 뭐 하고 싶은데. 아뇨아뇨. 제가 할 거야. 아뇨아뇨.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뭔가 있는. 시계가 있는 줄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하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은 하나 되시고요. 저희가 타고 갈게요. 괜찮아 괜찮아. 하. social media 왜 밀어 dram eu ads. 팀 발사.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lueprint. 파이팅 입니다. bureauc prest Hukum soi 자세히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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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눈물을 흘리고 빙결관이 써먹은 거 아니야? 이것도 어렵다 생각보다 뒤에도 또 강력하신 분들이 나오는구만